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돼서 좋은 작품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저희가 경험하고 또 성장하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다 힘들지만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알다시피 단편 영화랑이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 찍는 영화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같이 힘내고 다들 힘내서 열심히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만의 리그가 된 건 아닐까? 영화를 찍는 사람들만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관객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데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싶어요 정말 헷갈림이 있다면 정말 헷갈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요 찍자 어떻게든 찍자 뭐 첫째도 둘째도 진짜 건강이랑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고 저희도 함께해요 안녕! pp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